인천시가 원도심 지역의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. 시는 앞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지역 내 740개 공원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230여개 공원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. 그 결과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 34곳, 부분 재정비는 28곳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 내년부터 재정비에 들어가는 곳은 부평 매괄문화공원과 계양구 덴밭공원, 남동구 승기공원과 서구 서부산단공원 등 8곳입니다.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